이쯤에서 우리 하자님 가기 전에 그래도 그래도 우리 저 회장님 하자님 가기 전에 우리 회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일사말씀하고 노래 한마디 듣고 우리 하자님 공연을 들어가자고요. 네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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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는 노래는 신각설이 타려 자 일단 간단하게 인사라고 마이크 콘돔을 바꿔 드릴게요. 마이크가 세 개 다 좋아요 거기서 키면 소리한다 닮아야 마이크 이쪽으로 켜야 되거든요. 스피커 가까워서 스위치 올리고 됐어요. 간단하게 인사 한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우여곡적 끝에 된 것 같아요. 우여튼 간에 좋은 만남으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해당님의 노래에 신각설이 타령 암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수님의 노래에 신각설이 타령 암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수님의 노래에 신각설이 타령 암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상하한 양포받으로 유혹하는 날 전하절새 흔들리는가 나 혼자 내가 먼저 어디선 나를요 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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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рос醒 새carnell고 사랑한 나를 다리 속에 조절 새거 상대를 지은 Common 이 부분 늘어던 날 생각하는 대기앤 نہ 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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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 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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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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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